지금부터 ArrayList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ArrayLis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리스트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리스트라고 하는 좀 더 큰 완제품 안에 배열이라고 하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와 배열은 뭔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배열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코드 레벨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가에 대한 다소 추상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선 데이터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이 위치에 50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지금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빈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50을 착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일 끝에 있는 값인 40을 한 칸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인덱스 4번의 자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인덱스 2에 있는 엘리먼트를 3으로 옮기고 1에 있는 엘리먼트를 2로 옮겨서 인덱스 1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면 이렇게 50을 리스트 안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오퍼레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특성은 그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그 데이터에 있던 엘리먼트들이 뒤로 밀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30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삭제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데이터를 일단 삭제합니다. 그럼 빈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리스트는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면 인덱스 3을 앞으로 한 칸 전진시키고 인덱스 4를 인덱스 3이 위치하던 곳으로 이동시켜서 모든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칸씩 쫙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링크드 리스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어때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마다 그 뒤에 있는 데이터를 한 칸씩 뒤로 하나씩 다 옮기거나 또는 하나씩 일일이 다 앞으로 땡겨야 되죠? 그럼 뭘까요?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장점은 무엇이냐? 데이터를 가져올 때입니다. 여기서 가져온다는 것은 인덱스 값을 알고 있어서 그 인덱스 값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의 얘기입니다.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이 위치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1, 2, 3, 4, 4번 4번 건물의 15층이다 뭐 1015다 4015다라는 이 호스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8호 1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 엘리먼트로 가면 저 방으로 가면 아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호스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스를 모른다면 아마 여기 있는 방들을 다 일일이 뒤져야 될 겁니다. 안 그릴게요. 이렇게 일일이 그리는 방식이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스를 알고 있어서 거기로 탁 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배열을 이용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져오는 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이 어레이 리스트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덱스 2번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배열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 2번의 값을 가져오니까 아주 빠르게 처리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의 크기를 가져오고 싶다.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어레이 리스트는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면 그 사이즈의 값을 1 올리고 데이터를 삭제하면 그 사이즈의 값을 1 내리는 걸 통해서 그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변수 값을 통해서 몇 개의 엘리먼트가 그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가 무엇인지까지 살펴봤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언어별로 어떻게 그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지 또 여러분이 직접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익숙한 언어를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